자 녹화를 시작하시구요. 추천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추천 안하신 분들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엄지 버튼이 있구요. 우리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이 있습니다.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구요.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레츠고! 레전드리가 한방에 떴는데 자 보궁 두줄과 박무한줄은 얼마만에 뜰지 한번 가볼게요. 자 갑니다. 자 덱스 18% 인트 9% 박무 40% 덱스 15%입니다. 옵션은 나쁘지 않습니다. 출발 좋은것 같구요. 힘 12% 덱스 9% 공격력 9%구요. 아 힘 18% 럭 15%입니다. 도봉 30% 공격력 9% 인트 9% 아 잡녀어 X같은 새끼 MESSENG 개새끼야. 니엠이다. 아 욕 이거 부모욕 아닙니다. 저 아이디가 저분 아이디가 M이라서 니엠이라고. M이 맞아요 아이디가. 아이디 부른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. 애미님. X같은 애미님아. 덱스 21% 명중치 9%구요. 자 여러분 추천과 질책 부탁드립니다. 자 현재 시청자 5,700분 함께하고 있구요. 자 보궁 두줄이랑 박무한줄. 보궁이나 박무 3개가 뜨면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. 그게 좀 힘든데 그래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자 보궁 30% 럭 12% 인트 9%구요. 아 이 새끼 존나 거슬리네. 총뎀 12% 공격력 9% 야 이거 총뎀 30% 좀 아깝네요. 팡인님 보궁보다 박무가 나을거 같아요. 그 제가요. 심장 옵션이 되게 좋아서 제가 심장 옵션 보여드릴게요. 그래 박무가 되게 많이 붙어있어가지고 보궁을 띄워도 될거 같구요. 그냥 뭐 보궁 박무 둘다 붙여있으면 좋죠. 에프 좋긴한데 뭐 일단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자 보궁 20%입니다. 보궁 20% 와아아아아아아 씨바 마검사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쳐버리겠네 그냥 마검사야 마검사 하하 자 인트 30% 장난하나 크리티컬 12% 덱스 9% 럭 9% 자 여러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. 까짱! 보궁 20% 방무 38호구요 야 얘 욕했다 병신하라고 책임신고해야지 저희 MESSENG님 천만원 주면 감 병신하라고 하셨는데 책임 축하드립니다 대문아 얘 신고해 대문아 이 새끼 신고해 이 새끼 죽같은 새끼가 방무 30% 인트 18% 대문아 신고해 빨리 싹싹이루 168% 어 대문아 잘했어요 아 보공이 이거 좀 아쉽네요 옵션이 나쁘진 않은데 보공 30% 대신 18% 이게 보공이 두 줄이나 방보 한 줄 여론 줄으로 나와줘야 되는데요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좀 힘든 게 있어가지고 이 보보방이 떠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총댐 21% 보공 20% 아 그러면 좀 아쉽네 마력 퍼센트가 좀 아쉬운데 일단 여러분 블랙큐브로 하겠습니다 네 블랙큐브가 옵션이 더 잘 뜨거든요 네 불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멋진팡이님이 3만원을 선물해 주셨어요 와 우리 멋진팡이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멋진팡이님이 그 별풍선 많이 쓰시는 멋진팡이님 아시죠 어 3만원 주셨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멋진팡이님 아유 잘 쓰겠습니다 맨날 별풍선 주시다가 게임으로 선물해 주신 것 같은데 아 우리 멋진팡이님 어 이거 제가 일단은 요거 쓰고 좀 아껴서 한번 써볼게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블랙큐브가 여러분들 옵션이 더 잘 뜨는데요 보공망무가 좀 높게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아래 옵션을 보시면 되거든요 총댐 21% 럭크 프로 네 아무래도 별풍선보다는 내가 이거 직접 큐브를 돌리고 있을 때는 큐브를 선물 받는게 더 좋긴 하죠 왜냐면은 10레벨당 공격력 플러스 1 뭐 이런게 나오냐 박무 40% 총댐 9% 이거 별로야 보공 30% 마력 12% 올스탯 6% 보공 40%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보공은 잘 뜨네요 블랙큐가 확실히 레드큐브보다는 잘 뜨는 것 같아요 힘 18%에 박무 30%입니다 자 여러분 추천과 절차 부탁드려요 크리티컬 9% 공격력 9%구요 와 확실히 옵션이 더 잘 뜨는 느낌이 있네요 야 확실히 잘 뜨네 덱스 21%구요 박무 30% 공격력 9% 아 공격력 21%구요 일단 이거 선택해놓을까 알겠습니다 요거 일단 선택을 해놓을게요 오 옵션이 확실히 잘 뜨는데 잡옵션이 안뜨네요 어 불큐가 잡옵션이 안뜨네요 아 불큐가 박무 30% 박무 30% 크리티컬 12% 공격력 9%구요 아 부정타는 새끼들 왜 이렇게 많냐 진짜 저기요 아 잠시만요 아 저기요 좀 다 가주세요 제발 아 시발 새끼들 관주 관심종자 새끼들 아 진짜 야 대보라 반네온 가자 아 내가 반네온까지는 안갈라 했는데 아 존나 짜증난다 진짜 와 관종 개많아 와 관종들 어떻게 해야되냐 자 새로워지는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 잘 뜨긴 하네요 확실히 저 아직 템 안껴서 데미지가 약해요 네 데미지는 보지 마세요 초청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기다려봐요 병신 네 따위가 나를 스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졸같은 새끼가 지금 데미지 안 떠요 노벅 트인 것도 있고 아직 템을 템을 다 안꼈어요 반지 두개도 안 끼고 장갑도 안 끼고 아 무슨 뭐야 상의도 안 끼고 예니팡님 두개 선물 고맙습니다 기다려봐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뜨냐 대문화 이거 주문서가 안 뜨는데 자 새로워지는 아 예니팡님 세개 두개 한개 예니팡님 아 요즘 많이 주시네 우리 예니팡님 우리 세개 두개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미꼴 갈까? 야 그냥 애들아 미꼴 갈까? 어 나왔다 아 근데 미꼴로 갈까요 그냥? 야 대문화 미꼴로 가라 아 존나 귀찮다 믿엉 가자 믿엉 예니팡님 우리 백구개 선물 하하 야 우리 예니팡님 우리 백구개 고맙습니다 아 우리 예니팡님 우리 백구개 하하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예니팡님 우리 백구개 선물 아유 아우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예니팡님 백구개 감사하구요 아유 춤추는 방위님 세개 두개 감사드립니다 아우 아 우리 예니팡님 아우 백구개 잘 쓰겠습니다 춤추는 방위님 세개 두개 한개 아우 예니팡님 어 백구개 어 백구개 어 백구개 어 백구개 어 백구개 백구개 두 번이요 와아 예니님 백구개 두 번이요 진짜요 아우 예니님 아 그 예니파님 요즘 되게 많이 쏘시거든요 합방송할때도 다 쏘신거 봤어요 후빈다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아 예니파님 한 번만 더 쏘시면 삼계탕이네 아 쏘라는거 아닙니다 예 장난친거에요 자 추천과 질차 부탁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예니파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새로우시면 더 세우시구요 대물이요 아 대물이는 없어도 돼요 자 가볼게요 뿅 와아 크리티컬 18% 우리 명재님께서 우리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도공 두 줄 박모 한 줄 가자 백스 12% 힘 9% 크리티컬 9% 총댐 12% 박모 30% 도공 30% 총댐 9% 잉크 12% 크리티컬 9% 크리티컬 9% 크리티컬 9% 도공 12% 대물이를 데리고 오라구요 대물아 포탈해봐 아 estrat 마음 HK mark град 하아 마료퍼센트 계 시 아 이거 블랙큐브라서 비포 애프터 선택이라 돌려도 됩니다 예 블랙큐브라서 계속 돌려도 돼요 아 이거 좀 아쉽긴 한데요 여러분들 아 좀 아쉽긴 하죠 좀 아쉽긴 한데 자 우리 멋진팡이님이 주신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멋진팡이님이 주신걸로 두세트 한번 사볼게요 BJ 화살표님 스틱화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BJ 화살표님 스틱화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 광복절 기념으로 블랙리스트를 전부 다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매러 채팅만 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일을 한번 한번 데리고 가볼게요 영업일이 운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독립만색 야 역시 아프리카 친구들이 굉장히 자 일단은 여러분 잠깐 녹화 자르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arliament 감사합니다.